그댈 꿈꿔 왔소 나의 마음은 언제나 그댈 알고 있었소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? 이놈의 인간이 정말 이것이 꿈인지 정령 현실인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니 둘 시네야 둘 시네야 하늘에서 내린 여인 둘 시네야 천사의 속상임 같은 그대 이름 둘 시네야 둘 시네야 그대의 머릿결 손을 뻗어서 탐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이 꿈인지 이것이 꿈인지 정령 현실인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니 둘 시네야 그댈 위해 살아온 내 둘 시네 저 인간 다시는 못 오게 철장에 가둬버리세요 그래도 내 마음은 가둘 수 없어 에리야 기다려 내일 또 올게 원한 어때? 뭐..뭐야? 이것 놓으세요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 아니 저 인간이 미쳤나봐 동네 창피하게 밤마다 찾아와서 뭐하는 짓이야? 아 아 아 아